LG 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5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LG 그룹은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5대 방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LG는 5대 과제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한편 장비와 부품을 국산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회사들의 사업과 금융에 대한 지원을 하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G 그룹은 납품대기 조기결제를 실시하는 한편 협력회사로부터 경조사 관련 금품 수술을 일절 금지하도록 윤리규범을 변경했습니다. 구본무 LG 그룹 회장은 LG가 협력회사들이 가장 신뢰하고 거래하고 싶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5대 상생 방안을 구체한 내용의 동반성장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협력회사와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해 LED와 태양광 등 중장기 신사 연구 개발을 5년 동안 80억 규모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150억 원의 동반성장 협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자금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금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결제 대금도 14일 이내로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